몇몇 시청자분들이 강철개그부도 탐하를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댓글 속에서 보이시더라구요 근데 SART가 족밥처럼 보이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강철부대 2화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딱히 재미는 없었어요. 뭔가 속빈강정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오히려 박훈이 형님이 하는 리마스터가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2화 리뷰를 할 포인트를 찾자면 SSUDT, SDT 연합, 그리고 SART 초원 탈락, 베네피 이렇게 총 3부분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첫번째 연합은 솔직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참호 내부에서 만들어진 연합은 몰라도 외부에서 만들어진 연합은 변수가 가득한 참호에서 획일화된 룰을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형평성이 좀 반감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연합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3조에서 보니까 3조에서 올라가신 모든 대원분들이 육군팀이에요 특전사, 707, HID분들인데 아 이분들을 의심하거나 이분들이 그랬다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한재성 대원님이 혼자 공격을 받아요 일대다수에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최용준 대원님이 아 이거 구해줘야겠다 일대다수 이런 거 못 본다 라고 하셨으면서 또 후반부에는 오히려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다른 팀들을 다 몰아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육군 3팀이 올라가게 됐죠 참호라는 게 사실 누구의 편도 누구의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일대다수로 한 명씩 내는 게 사실 국룰이에요 근데 한재성 대원님이 당하는 건 싫고 자신이 일대다수로 누군가 밀어붙이는 건 괜찮다라는 거는 뭔가 좀 모순 아닌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나 물론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을 수도 있죠 아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겨야 되니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김명재 대원이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쪽에 연합 아닌 연합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스스로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시즌1 때도 카메라 밖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총을 안 맞았는데 맞은 것처럼 표현돼서 나간다던가 점수 부분 이런 데서도 약간 왈가왈가 할 만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표면적인 부문으로서 이분들이 잘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뒤에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두번째로 SCRT 분들이 참호를 탈락을 하게 됐죠 물론 제일 강한 팀으로 보여서 타겟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탈락된 모습들을 보면서 몇몇 시청자분들이 강철 개그부들과 탐화를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 댓글 속에서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SCRT가 족밥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분들의 생각이 족밥 같아서 그런 겁니다 SCRT는 약한 부대가 아니에요 앞에 참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연합이 생긴다든가 변수가 생기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솔직히 그것도 전략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시즌1 때 707이 했던 것처럼요 물론 지니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만 알 수 있겠죠 표면적인 모습 그것도 참호전 일대다수로 하는 이런 걸 가지고 고공, 사격, 인명구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6회공 모든 지역과 분야에서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전천우 구조부대를 참호전 몸싸움 못한다고 그거를 뭐 족밥부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악플 쓰고 이렇게 나대는 분들이 과연 SCRT 분들 앞에서 몇 마디나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SCRT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구조 특수부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네피 부분이 있는데 베네피 부분이 참 신기한 게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진결정권, 그리고 상대결정권, 그리고 작전도 획득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아마 해병대 707, 택전대 이렇게 세 분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대진결정권은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예고편에서 보면 해병대 첫 번째 붙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 상대결정권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사진대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나열을 하고 나서 아마 상대결정권으로 뭔가 변수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1화 예고편에서 봤던 해병대 707, SSU, SDT가 뭔가 맞붙는 그림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록 경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을 뽑는데 굳이 1대1로 계속 미션을 붙입니다 대진표도 1대1로 붙이고 데스매치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데스매치인지 4강 진출권 뭐 약간 이름을 또 바꿔서 비슷한 형식일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원처럼 또 살리고 살리고 이런 부분일지 아니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명분 있는 싸움일지는 다음화를 봐야 알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화도 잘 살펴봐서 3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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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iyank ou XBOX ㅇďMI JSBOX XBOX XBOX XROX X notamment XBOX XBOX XEven XBOX 감사합니다.